전 시간에 정법안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법안장 그러니까 저기 뭐냐 챕터 1에서 그 다음에 5까지 뭘 얘기했냐 이거 육체의 눈 맘싸 까슈 육체의 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신의 눈 디비야 까슈 지의 눈 프라지니아 까슈 법의 눈 다르마 까슈 부처의 눈 부다 까슈 근데 이거는 결국 이거예요 청정한 눈 청정한 룻바 청정한 눈에 의해서 이렇게 이건 마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신의 눈을 갖고 있냐 하늘의 눈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지의 눈을 갖고 있냐 법의 눈을 갖고 있냐 부처의 눈을 갖고 있냐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건 육체의 눈이고 그래서 육체의 눈이 청정해야 돼 눈이 피곤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눈이 아예 초롱초롱하고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맑으려면 어떻게 룻바가 청정해야 되지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룻바의 청정에 의해서 이게 색이잖아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비지니아나에 귀속된단 말이에요 의식에 의식으로 보는 거라고 의식으로 의식으로 이걸 보는 거라고 신의 눈과 지혜의 눈과 법의 눈과 부처의 눈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좀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기로 보지 신기로 보는 건 뭐예요 귀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야 자기와 연관된 귀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특히 무당들은 자기가 빌고 하는 무슨 할아버지인가 할망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귀신의 눈이야 귀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래는 좀 볼 수 있어 미래는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는 100% 다 봐 과거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펼쳐진 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무상정등각 안혁다라 삼박삼보리의 감추어진 법을 내면의 눈으로 누가 봤어요 가섭이 봤잖아 가섭이 가섭 가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가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두타잖아 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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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우리는 뭐 두타 앱을 두타 앱을 뭐 눕지 않고 앉아있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강제로 강제 강제 강제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걸 떨어뜨려 떨쳐버리는 거라고 그게 두타 앱이라고 담배가 몸에 해로와 이걸 강제로 끊어야 돼 이게 두타 앱이라고 이게 술이 자기한테 술은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죠 근데 자기는 술을 3차까지 꼭 먹어야 돼 그럼 이 술을 끊어야 되는 거야 3차까지 가다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돈도 헤프게 쓰고 잘못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을 끊어야 돼 그게 두타 앱이라고 그게 다른게 두타 앱이 아니라 앉아서 뭐 눕지 않고 이런게 두타 앱이 아니라 나쁜 습관 나쁜 안좋은걸 떨쳐버리는게 두타 앱이라고 떨쳐버리는게 근데 그게 습이 배여서 몸에 배여서 버리지를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비지나냐 의식 속에서 이 의식 속에서 잘못된 사고나 이런게 주입된단 말이야 무슨 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주의가 주입돼갖고 거기에 꽉 차있어 어 거기에 꽉 차있어서 공산주의나 이런게 꽉 차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런 눈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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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들은 이런 눈들은 의식이 의식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잘못된 의식이 당신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타는 버리는 거야 강제로 버리는 거야 강제로 강제야 강제 강제 그게 핵심이라고 강제로 버리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람들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대화하다 보면 싸우죠 많이 싸워요 특히 부부지간이 오래된 부부지간 같은 경우는 하도 참고 참다 해서 이제 올라오지 마 그래서 황혼이혼 이런게 나오는게 참다 참다 나오는 거라고 때가 돼서 그거를 없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 태우라고 그랬잖아 태우는 거라고 태우는 거 두타행은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잖아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진리가 아니야 왜 진리가 아니냐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애고의 발로야 그걸 태워야 돼 그걸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게 아니라고 올라올 때마다 태워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방 관계에서 싸이는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대방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다 쏴 붙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속은 편해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괴로울진 몰라도 그 사람 속은 편해 왜 쌓아두는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쌓아두는게 없어 근데 쌓아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하관계 상하관계에서 아무리 잘 쏴 붙이는 사람들에도 자기가 위상사야 상사한테 쏴 붙일 수 있어 이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왜 사람들은 귀 속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해요 좋은 말 자기한테 이런 말 이런게 그래서 팔풍이라고 했잖아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 팔풍 팔풍을 계속 얘기해줬잖아 왜 자기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자기를 험담하거나 이런건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냐고 카르마로 펼쳐진 생인데 그 사람하고 안좋은 전생의 관계가 있든지 그 사람하고 뭐 억가 심경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질투해갖고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관계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 그걸 다 태워야 된다고 그거 태우는게 그거 태우는게 상을 버리는거하고 똑같은거에요 그게 두타행이라고 그걸 태우는게 두타행이 딴게 아니라고 앉아서 뭐 좌선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그게 아무 필요가 없고 올라오는 마음을 태울 수 있어야 돼 태울 수 있어야 돼 올라오는 마음을 태우는거라고 태우는거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근데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나무아미타고 관상보사 그거라도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게 몸을 태우는거라고 안좋은 기운들 쉽게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욱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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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 이게 왜 이게 반을 쭉 잘라 반을 쭉 잘라 그래서 반은 자기꺼야 특히 왼쪽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거의 조상이에요 조상 왜 조상이냐면 봐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지금 몸을 갖고 태어났어 근데 당신이 몸을 만들어서 나온게 아니잖아 100%지 당신이 몸을 만들어서 나온게 아니라고 부모의 부모의 당신의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를 빌려서 합에 의해서 엄마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다가 나온거잖아 그러면 당신이 만든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상이 한 반을 차지해요 아 그러면 dna 속에 조상의 그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40대 넘은 뭐예요 암 검사고 하잖아 뭐 조상 내력이니 집안 내력이니 그게 내력이라고 그게 dna 속으로 물려받은 내역이라고 물려받은 당신들이 물려받았던 내력이라고 또 하나 당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전생 전생 이렇게 과거에 쌓았던 그런 것들이 몸에 침투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조합돼서 당신이랑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보통 부부사람은 그렇잖아 이게 자신이 좀 이 남자가 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해 그러면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싸울 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여자들이 이제 남자 집안 뭐 집안이 어쩌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빡 돌지 남자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욕먹어도 되는데 어 자기 집안을 건드렸대 그게 뭐냐면 이 조상한테 조상한테 자기도 모르게 dna가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욱하는 것 같아도 그게 조상이 욱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 이게 끊지를 못했어 dna를 끊지를 못해서 그래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개거든 그 사람이 나를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어 조상이 와서 당신을 살아줘요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사람 사랑하는데 아이 깨달음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깨달아서 뭐 하려고 그래 어 깨달아서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늘을 날라다니고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이런 유치한 얘기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위해서 어 잘 살기 위해서 신혜는 이거 어 얻으면 좋지 어 법에는 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법이란 툴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법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거는 어 보여지는 법이고 이건 보여지지 않는 법이란 말이야 어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갖고 있는 눈이란 말이야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갖고 있는 눈에다가 하늘의 눈이 같이 겸비됐단 말이야 어 이게 다 마음하고 연결된 거라고 이게 딴게 아니라 감춰진 눈 이게 감춰진 눈이라고 그게 빚진 아냐 라고 빚진 아냐 여러 번 노원 배웠잖아 오 루파에서 색수상행식 식 이라고 이게 시 이게 진짜 식 이라고 이게 이거는 체험을 해야 아는 거에요 체험을 해야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금강경에서 제가 쭉 가르쳐 주잖아 아 그래서 이게 정법 안장 이 안짜가 제일 중요한 거라 안짜 이 눈눈 이 눈목 인데 눈 안짜에 이게 이 은 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게 눈목 자에다가 이게 이렇게 이게 쾌일은 간이라 우리의 한국의 뭐 감방 하잖아요 감방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어 괴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 눈은 이게 밖으로 펼쳐지잖아요 이 밖으로 펼쳐지는 눈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내면 내면을 그래서 석가모니는 내면을 얼마나 잘 봤냐면 자기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 그 이게 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화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이게 다 알았단 말이야 몸의 구석구석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완전히 그게 보였다니까 실제로 이 양반은 이 양반처럼 되라는 게 아니잖아 어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보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좋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지관 타자 라고 음 도겐 도겐 선사가 뭐 얘기한 것도 있네 또 이제 또 제가 설명할 거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법 안장 인데 정법 안장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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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두타 저 두타 제1의 가섭이 웃었잖아 아 석가모니가 왜 연꽃을 들고 있는지를 보고 웃었단 말이야 아 웃었어 이걸 딱 보고 가섭이 핑크 웃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 뭐라 그랬어요 이 법은 어렵고 보이지 않으나 어 이 법을 가섭한테 부축한다 그러자 그래서 가섭이 일대 조사란 말이에요 일대 조사 그래서 그 가서 따라 하는게 그 뭐냐 저 저 닮아도 가서 그 면벽 분연하고 뭐 이런 이런게 다 가섭다 라는 거란 말이야 가서 딴게 아니라 그게 두타인데 두타의 본질이 뭐야 뭐라 그랬어 떨어트리는 거 떨어트리는 거 떨어트리는 거 떨어트리는 거 그 떨어져야지 육체 눈이 깨끗해진단 말이야 육체 눈이 깨끗해져야지 이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춰진 눈이 그래서 밖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세종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부티 그 이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 그분의 육체적 눈 여기 있잖아요 육체적 눈 육체적 눈 또 나오잖아요 육체적 눈 육체적 눈 육체적 눈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는 뭐야 천상의 눈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지혜의 눈이 존재하느냐 법의 눈이 존재하느냐 부처의 눈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요렇게 까지가 그 저번 그 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요번 시간에 이제 이제 요 차원에서 넘어서 이제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다른 연결 부위로 가는 거예요 흐름이 좀 틀려요 흐름이 틀렸다가 나중에 합해지는 거예요 뜻이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여기 보면 바가반 아하 타트킴 타트킴 많이 하세요 수부티 야반티오 강가야마 마하나디야마 바루카 아피 누우 타 바루카스 타타 카테나 바시타 수부티 아하 에밤 에타드 바가반 에밤 에타드 수가따 수가따 바시타트 바시타스 바시타스 타타 카테나 바루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뭐 계속 나온거 바가반 아하 말씀하셨다 타트킴 마니아세 수부띠 수부띠어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반티오 야반티오가 뭐냐면 야 이게 관련된거에요 뭐와 관련된 그 다음에 바티는 위치 장소를 얘기합니다 위치 장소 뭐뭐와 관련된 위치 장소 근데 어떤거와 관련된 강가가 여기 어떤 어 여기 야문 어느 강가강 위치에서 그러니까 수부띠 강가강 장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마하 매우 큰 여기 나디는 강이에요 매우 큰 강의 바루카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바루카 모래 모래 앞이 또한 누 여전히 타 바루카 그 모래에요 그 모래 그 모래를 타타카테나 바시타 여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면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 일은 그 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띠여 그 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띠 강가강 장소에 위치하고 매우 큰 강의 모래 또한 여전히 그 모래를 여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1장 1에 보면 무위복숭분 이렇게 무위법을 알려주는 복은 뛰어나다 강가강 장소를 위치하고 그 강 일몰때 모래 사장에 모래가 정확히 강가강 만큼이나 된다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래를 여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수부띠 아하 수부띠가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에타드 이거 이 심지어 이것 이것이 뭐예요 모래잖아 그래서 바가반 세종께서 말한 모래는 심지어 세종께서 말한 모래는 에밤 정확히 정확히 에타드 이것 이런 식으로 수 같다 정말 잘 가신 분 그래서 심지어 세종께서 모래는 정말로 정확히 이런 식으로 정말 잘 가신 분 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시타 그리고 타타카테나 바루카 말씀하셨습니다 열에 의해서 그 모래를 다시 말하면 수부띠가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말한 모래는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잘 가신 분 열에 의해서 그 모래를 여래 여래가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 수보리 어이유나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 여항하 여항하 중 항하 강가강 강가강에 있는 강가강에 있는 소유 여항 여항하 중 소유 사 사불 설 이사부 이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불 설 이사나 시사 시사구나 이사부 이사부 시사부 이게 뭐냐면 항하강 항하강 항하강에 있는 어? 여기 항하강에 있는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항하강에 있는 모래 모래 모래를 부처께서 이 모래를 설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있느냐 그래서 여시 그렇습니다 세존 여래 설했습니다 이 모래를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불고 선연 부처가 선연에게 말했다 어 여의 운하 너의 뜻은 어떠하냐 내지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게 뭐냐면 강가강 극가강 이제 한자가 극가강 강가강 강가강 중소 에 있는 요 어느정도의 모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 모래가 어? 모래가 제 그 모래 그 모래 그 모래 그래서 강가강에 있는 모든 모래죠 모든 모래 모든 모래 그리고 여래께서 그 모래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강에 강가강에 있는 모든 모래 모든 모래 그리고 모든 모래인데 여래가 그 모래를 말씀하셨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연께서 답원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시 그렇습니다 세존 여시 그렇습니다 선서 잘 가신 분이셔 여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띠 강가강이 강가강 장소에 위치하고 매우 큰 큰 강의 모래 또한 여전히 여전히 그 모래를 여래께서 말씀하셨느냐 수부띠가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세존이 말한 모래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잘 가신 분 여래께서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강가강에 있는 모래와 같은 이 모래를 부처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여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선현에게 말했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또는 강가강에 있는 모든 모래 여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느냐 선현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 그렇습니다 선서 잘 가신 분 여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치를 보면 강가 Hertéon 심 propri대로 강가 그니까 마하 나디 바루카 그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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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éon 다리 그리어 타바, 타스카, 로카, 다타보, 바베유, 카크씨드, 바하, 바스테, 로카, 다타보, 바베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보면 계속 나왔으니까 바가바나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타트키마니아세수부띠. 당신은 수부띠야.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바티오. 오마에 관련된 위치라고 했죠. 오마에 관련된 위치. 어떻게 보면 강가강에 관련된 강가강의 장소에 위치하고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장소에 위치하고. 마하. 마하 나디아. 매우 큰 강. 매우 큰 강의 모래만큼. 그 다음에 타바. 타바티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게 너무 많아. 그 모래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에바. 그렇게. 강가강. 나디아. 강가강에. 강가강에. 요거 뭐냐면. 바베. 바베유. 이렇게 되는데. 바베유가 뭐냐면. 바. 바. 바바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바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게 촉발시키다. 촉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가강 장소에 위치하고. 매우 큰 강에. 모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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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그렇게. 그렇게. 모래. 모래수만큼의 많은 강가강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강가강 경지장에 위치하고. 매우 큰 강의 모래만큼. 중요한 거는 강가강에. 이렇게. 강강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강강에서.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 이렇게. 모래. 양쪽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강강이. 이 모래. 강강에 위치하고. 매우 큰 강의 모래만큼. 이만큼.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그것이. 그렇게. 모래 개수만큼의 강가강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게. 이 모래 하나가. 모래 하나가. 또 강 하나로 변하는 거야. 모래 하나가 강 하나. 강 하나로 변하는 거라고. 생기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타슈. 타슈가 요 앞에 생각된 게 뭐냐면. 겐지즈강 해변에 모래수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생긴 강에서. 그러니까 생기겠느냐 묻고. 그 강에서. 강에서 뭐냐면. 요게 타슈. 보여지는 수예요. 수. 수. 그 다음에 바가. 이게. 이 바가 아니라. 이게 오기예요. 오기. 이렇게 돼야 돼. 뭐가 관련돼요. 다 앞에서 연결된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로 돼야 돼. 야. 야. 발로카. 모래와 상응된. 모래와 관련된. 후. 를. 이게. 타. 그것. 그거. 그 다음에 반타. 부분. 부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카. 로카. 다하투. 가 있어요. 로카. 다투. 이렇게 되는데. 로카. 다투. 는. 무슨 세계. 3000 대 1000 세계. 뭐 할 때.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세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니까. 많은 수의 세계. 그래서 뭐라고. 많은 수의 세계가. 요게. 바베유. 요게 뭐냐면. 촉발된다고 했죠.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게. 이게. 해석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이걸 참 오래. 오랫동안. 해석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지. 강가강 위치. 강가강 위치하고. 매우 큰 강. 매우 큰 강의 모래만큼. 그 모래만큼. 이 모래만큼. 여기 강가강 위치해. 요 모래만큼. 어. 또. 이 모래 하나가 강이 되는 거야. 또 하나에. 어. 그럼 하나가 강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그런 상태에서. 어. 모래에 상응하는 수를 헤아린다면. 그 부분만큼. 그 부분만큼. 요. 그 부분만큼의. 요. 세계잖아. 세계이면서도 우주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세계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면. 카시드. 아마도. 아마도. 바하가 양파를 뻗는 거예요. 매우 많은 을 뜻하는 거야. 바하. 매우 많은. 바스타. 이게 장소. 거처. 뭐 집이죠. 매우 많은 장소에. 로카. 다타보. 이게 뭐냐. 엄청난 많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 강이. 강이 있는데. 강 주변에. 어. 뭐가 있냐. 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모래가 있어. 모래가. 어. 이 강 주변에 많잖아요. 모래가. 근데. 모래만 있는 거. 모래 숫자 세는 것도 많은데. 이 모래가 다시. 뭘로 변해? 엄청난. 이 모래가. 다시. 강으로 변해. 그러면 강 주변에 또 모래가 엄청나게 많겠지. 어. 강 주변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겠지. 이게 하나의 세계로 펼쳐지는 거야. 그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아마도. 매우 많은 장소에. 매우 많은 장소에. 세계 우주가 존재하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죠.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를 몰라. 이걸 왜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엄청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보면. 많은 핏줄이 있잖아. 많은. 몸속에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머리에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머리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도 존재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핏줄도 존재하고 하잖아요. 그 핏줄 속에 또 들어가면. 엄청나게 또 많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하나의. 어떤. 큰 세계가. 큰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큰 세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큰 세계가 존재하면. 그 세계 속에 엄청나게 또 많은 게 존재해. 그러면.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좀. 많은 거에. 또. 하나의 세계가 또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그. 지금. 우리 하나의. 사람들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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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0% 잖아요. 사람들 몸이.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그 80억 인구의. 인구 하나하나. 사람들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소우주가 또 펼쳐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에. 강가강이 있잖아. 강가강에. 여기 주변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이 모래가. 이 모래가. 이게 모래가. 이 강가강으로 또 변하는 거야. 그럼 강가강 속에서 또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상들이 펼쳐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지창조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상들이 자기도 모르게 펼쳐져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다 달라. 여러분이 그런 경우 했죠. 어디 가면 기식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거길 가지 않는 한.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DNA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전생. 전전생이 있었던. 애가 거기를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강가강 오래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했냐. 수부띠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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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촉발된다고 했죠. 바하. 아. 촉발되는 게 아니지. 이게. 바하. 양파를 크게 벌리고 매우 많은. 매우 많은 위치. 장소에.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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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타보. 엄청나게 많은 세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부띠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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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 안에 있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 모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이것은 정말 잘 가신 분께서 매우 많은 장소에 세계가 많은 세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에 모래 한 톨로. 여기 강에 모래 한 톨로. 강강이 또 변해. 근데 강강이 또 엄청나게 많은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 집은 수부리 어이구나. 수부리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와 같이 일항 여일항하 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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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하나의 강강 하나의 강강 위치에 존재하는 모래 위치에 존재하는 모래 그 모래가 여시 유 여시 사 등 항아 항아가 여러분은 그 모래 그 모래 그 모래가 같아 그 모래와 똑같은 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강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래와 똑같은 수에 이 강강이 또 있다면 똑같은 등 똑같은 수의 강강이 있다면 그러면 시제 항아 소 유 사 소 불 세 개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이 모든 강강에 있는 강강에 있는 강강 위치에 있는 모래는 불 세 개 부처의 세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여기 령이 편한 령인데 어찌 령이 어찌 어찌 이와 같이 어찌 많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 다 세 존 매우 많습니다. 세 존 이시여 요거는 이제 강삼장은 불언 부처가 많았다. 선현 어 여의 운하 너의 뜻은 어떠하냐 내지 똑같죠 아까 이분은 꼭 내지 를 붙여 극가강 강강강강 중에 있는 강강강 중에 있는 뭐예요 모래 모래소 강강강 중에 있는 모래소에 만약 가사 만약 만약 있다면 어떻게 똑같은 강강강이 그 모래소만큼 모래소 같이 똑같은 강강강이 생기게 된다면 모래소 같이 이 강강강 이 모래와 같이 똑같은 수의 강강강이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만약 만약 그 세계 이 세계 이 세계가 그와 같은 모래소만 생기게 된다면 이 세계가 생기게 된다면 그 모래소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래소만큼 강강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그 세계 이 세계 이와 같은 세계 이와 같이 동등한 세계 이와 같이 동등한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이 모든 세계는 어찌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현께서 선현이 대답했다 선현께서 선현이 대답했다 여시 맞습니다 세존 여시 그렇습니다 선서 잘 가신 분이시여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수가 매우 많습니다 강강하게 있음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모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계인데 이 모래가 또 하나의 강강을 만들어 이렇게 이 모래가 또 하나의 강강을 만들어 그럼 모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하나의 세계야 그러면 모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강강왕이 생길 거 아니야 모래하고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 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띠 강과 강 장소에 위치하고 매우 큰 강의 모래만큼 너무 많은 그것이 그렇게 모래 개수만큼의 강강이 생기게 되겠느냐 생기겠느냐 겐지즈강 해변에 모래소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강 생긴 강에서 모래에 상응하는 수를 세아린다면 그 부분만큼의 많은 세계 우주가 생겨나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매우 많은 장소에 세계가 존재하게 되겠느냐 수부티가 대답했다 심지어 세존에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정말 잘 가신 분 모래지 모래 분께서 매우 많은 장소에 세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부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의 강과 강 에 위치한 모래가 있다 이와 같이 그 모래만큼의 강강이 있다면 그 모든 강강의 모래소만큼의 많은 부처의 세계 불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세계가 어찌 많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처가 말했다 선현 너희 뜻은 어떠하냐 모든 강강에 있는 모래수가 만약 이 모든 강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강강이 생기게 된다면 만약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모든 세계는 어찌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선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 그렇습니다 잘 가신 분이시여 이 모든 세계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흐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가바나 바가바나 하 야 밴다 수부티 테슈 로카 다투스 샀드반 테스 아하 나나 바바쌈 바바암 싯다 따라암 프라지야미 뭐냐면 바바나하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관련된 야반타 그 관련된 위치 수부띠어 그 관련된 그와 상황된 위치 테슈 그들의 세계 로카다하투스 세계가 그 세계가 나았어 그 상응하는 그들의 세계와 그 세계가 그들의 상응하는 보세요 그의 상응하여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와 그 세계가 그 세계가 낳은 중생들 요 세계가 있는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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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들을 낳았어 엄청나게 많은 중생들이 있어 거기에 그 세계에 낳은 중생들 나는 그들 그들 모두의 뭐 태수 그들이죠 태삼 오브 올 오브 댐 그들 중에 모두 그들 중에 모두 나 그들 나는 그들 중에 모두의 요게 나나가 다양한 나나 바바 이게 뭐냐면 존재의 세세야 상태 감정의 모든 것 이게 뭐냐면 그들의 다양한 감정상태 하나하나의 모든 개별적인 요 요 하나 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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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 요 모든 사람들 요 모든 사람들 즉 그들의 그들의 마음의 흐름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의 흐름 싯다다라 싯다다라를 프라 앞서서 앞서서 프라지냐 앞서서 안다 미리 아는거 I know 쟈나미 요게 쟈나미 쟈나미 프라 미리 쟈나미 요게 아는거에요 미리 아는거에요 앞서서 그 마음의 흐름을 미리 앞서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 사람들의 사람들은 강가에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한 건 다 강에서 발달했어요 그래서 강을 비유한 거야 강에서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그 강가 강 요요요 모래 하나가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이 모래 하나가 이 모래 하나가 또 하나의 세계를 또 강가에 만들어서 그 모래에 그 강 강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읽어서 이 마음의 흐름 상태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앞서서 미리 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늘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법의 눈으로 부처의 눈으로 아는 거라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래 타령하고 그랬던 거야 모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걸 하려면 눈이 청정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눈이 청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영적인 눈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조언하면 눈이 자주 충혈되고 이런 분들은 안과 가서 보시고 안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 간의 문제인지 피곤함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안과 가서 체크를 해서 확인해서 눈 안약 주면 안약 넣고 주로 인공몸을 많이 줄 거야 인공몸을 그럼 넣고 하세요 눈 빨간 채로 있으면 이렇게 충혈돼서 눈으로 모든 시각을 보는데 엄청나게 피곤하단 말이야 눈이 그래서 눈 안약을 넣어 줘서 좀 이렇게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치료 하나 팁을 드린 거예요 그 그 사우나 같다 여자 여자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특히 여자분들 눈 빨거잖아 그 왜 그냐면 사우나의 눈에 이게 뜨거운 들어간 거에 사우나의 그 뜨거운 그 열기에 들어간 그 뭐냐 이 습 습한 기운이 눈에 침투해서 눈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눈이 빨간 것 그래서 빨리 그걸 정화시켜 줘야 돼 오래 있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축적되면 눈이 점점 나빠지거나 시력이 나빠지거나 염증이 생긴거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우나 많이 가니까 알려 드린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도 눈이 이상하면 바로 가세요 안가 피일피일 찰피일 미루지만 눈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이 없으면 당신들 생활을 못해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야 그만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불고 부처께서 수부리한테 말했다 이 이 소국토 중 소 유 중생 이 봐서죠 이 국토 중에 있는 그러니까 너는 그 국토 그 국토 속에 있는 중생들 중생들 여기 약 약 약 종심 약 약 한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줄기가 아니예요 이거는 해석을 할 때 같은 여기 같은 줄기 같은 줄기 같은 줄기가 뭐예요 그 그래서 이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이렇게 무당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무슨 무슨 줄을 타고 났다 뭐 어 부처의 줄을 타고 났다 뭐 뭐 뭐라더라 하여튼 무슨 줄을 타고 났다 줄을 그 줄기를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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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혈통을 얘기하는 혈통 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를 퍼뜨릴 수가 있잖아 만약에 강가 요게 요게 모래가 한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이 이 또 결혼하고 뭐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을 생기게 하잖아 그 그 혈통을 얘기하는 혈통 아 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은 줄기 같은 줄기의 중생에서 나온 그 의역을 제대로 한거죠 그 구마라 집은 의역을 한거죠 중생들에 나온 씨앗 종 예 시종 씨앗의 마음 같은 줄기 같은 줄기 같은 줄기 같은 줄기에서 나온 씨앗 종종들의 마음은 여래께서 모두 안다 그래서 강가강에서 나온 그러니까 불종 이라고 하면 되죠 불자의 종 불자의 시를 얘기하는 불자 시를 이렇게 불자 불교를 믿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하면 쭉 타고 나와서 그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여래께서는 다 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구마라 쯤 이렇게 해석을 한거에요 왜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왜 보면 불언 부처가 말했다 선연 내지 많이 나오지 않나지 이 너는 소재 세계의 중소 그곳 너는 그곳 그곳의 모든 세계 모든 세계 모든 세계의 존재 존재하는 여기 봐서 전 모든 있는 있는 유정 중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연 너는 그곳의 모든 세계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이 있는데 유정이 있는데 피 제 유정 각 유 종종 접히죠 그 모든 유정들 각각 유정들 각각 유정들 각각 종종 종이 다르다 종이 다르다 하지만 그 심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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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유주 그 마음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마음의 흐름과 머무름 심유주 마음의 흐름과 머무름은 아 내가 모두 다 능이 안다 내가 모두 다 능이 안다 그래서 보면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부티 그의 상호와는 대응하여 그 세계와 그 세계가 나은 중생들 나는 그들 모두의 각양각색의 존재 상태 즉 그들 마음의 흐름을 앞서서 미리 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걸로 안지 하늘의 눈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 그리고 부처가 소보리에게 말했다 너는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 같은 줄기에서 나온 씨앗 종족의 마음을 마음은 여래는 모두가 안다 부처가 말했다 서년 또한 너는 그곳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모두의 유정들은 각각 씨 종족이 다르다 씨가 다르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그 마음의 흐름과 머무름은 내가 모두 능이 안다 일체 동감분 잘 보세요 일체 동감분 일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자선에 의해서 쭉 번창했다고 그런 것처럼 강가강이 나와 여기는 강가강 그래서 모래가 나와 모래가 모래가 나오는데 이 모래 하나가 또 하나의 강가강을 만들어 그러면 이 강가강에 있는 모래 하나가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나온 그 모든 거를 열연는 뭘로? 이걸로 다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눈,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타, 테노시아테, 시타, 다아레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엄청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이제 막판에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씻다, 다라야 생각의 마음,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라가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흐름 당신이 소정돌이치는 생각의 흐름 그 생각의 흐름, 그 생각의 흐름은 씻다, 다라, 씻다, 다레티 그 생각의 흐름은 그 생각의 흐름은 수부 띠어 이게 여기서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돼 이게 이게 핵심이야 여기 보면 안에 이게 부정이라고 했죠 근데 다라, 여기 다라가 있어 다라가 있고 여기 뭐 이씨가 있어 이게 붙잡혀지고 소요된 거야 그래서 수부 띠어 그 다라가 있는데 생각의 흐름이 있어 생각의 흐름인데 생각의 흐름이 붙잡혀져 있어 뭐해? 라가, 드벼싸, 뭐해? 붙잡혀져 있어 좋고, 싫고, 좋고, 싫고 그 다음에 무명에 붙잡혀 있어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점유되어 있는 생각의 흐름은 아니라고 타타카스테나 바시타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건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고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고 이거는 꽝이라고 꽝 이 생각의 흐름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에고에 잡혀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진짜로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다 잡혀져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 이놈들한테 잡혀져 있는 거는 진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의 흐름이 아니야 그리고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테너시아테 그래도 그냥 불려지는 거야 뭐라고? 그 마음의 흐름이라고 이것도 그냥 마음의 흐름이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의 흐름 이것도 마음의 흐름인데 이건 진짜 마음의 흐름이 아니야 왜?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라가 드베사 모아의 점이 된 마음의 흐름은 진정한 생각의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마라집은 하이고 여래가 설했다 모든 마음을 여래께서 설했어 모든 마음을 그리고 하지만 나왔죠 하지만으로 써놔야 돼 하지만 그 모든 그 모두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래 그 모두는 마음이 아니야 하지만 또 단지 이 단지 이 이름이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마음일 뿐이야 어떤 이유인가 여래가 모든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모두 그 마음이 아니야 여래께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왜? 이 사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탐 진치 라가 드베사 모아 좋고 싫고 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머리를 깎은 거란 말이야 수행을 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은 아니지만 실제 싯다 다라는 혼돈된 마음이라 그 혼돈된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름이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이고 선연 어떤 이유인가 선연 심류 심류죠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란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마음의 것은 여래는 말한다 여래께서 설한다 마음의 흐름이 아니야 그건 마음의 흐름이 아니야 왜? 잡혀져 있으니까 탐진 라가 드베사 모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건 흐름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여래께서 설한다 이름이 그냥 심류주야 마음의 흐름이 머무르는 것 심류주야 그냥 심류주 그래서 이름이 그냥 마음의 흐름이야 마음의 흐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루파 루파가 청정해 눈이 청정해 하면 어떻게 돼? 하늘의 눈과 이게 다 청정해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청정 안 안 돼 이게 청정이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청정이 돼야 돼 이게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몸이 청정이 돼야 된다 몸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라가 드베사 모아에 점유된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강경에서는 그것은 진정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흐름은 혈액이 심장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수렴되듯이 몸의 청정을 몸의 청정을 통해 마음의 청정 상태를 느끼게 되는 색 수상행식 오온의 순환을 올바르게 지켜볼 때 올바르게 지켜볼 때 진짜 씻다 달아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심류주예요 심류주